야구공의 실밥은 108개입니다. 이를 108번내와 연관시키기도 하지만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겁니다. 투수의 투스판과 홈플레이트의 맨앞, 투포수강 거리는 18.44m입니다. 피트법으로는 60피트 6인치인데요. 그렇다면 왜 60피트도 아니고 60피트 6인치가 된걸까요? 꽤 오랫동안 투포수강 거리는 50피트 15.23m였습니다. 1892년 62경기에 선발로 나서 59번을 완투하고 3차례 구원 등판을 한 에이머스 루지는 그에 541이닝을 던지고 32승 31패 2.84를 기록했는데요. 당대 최고의 강속구 투수였던 루지는 최대 90마일 후반대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루지의 문제는 강속구 투수이면서도 재구가 상당히 불안했다는 건데요. 1890년 루지는 548이닝에서 289개의 볼렉과 341개의 삼진을 기록하고 26명의 타자를 마치게 됩니다. 루지는 1897년 휴이 제닉스의 머리를 맞췄고 제닉스는 4일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헬멧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루지를 상대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타자들의 항의로 1893년 메이저리그는 투포수강 거리를 50피트에서 60피트 6인치로 늘리게 됩니다. 그럼 6인치가 왜 붙었느냐? 저도 처음엔 실수로 그런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투수박스가 투수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투수가 투수판을 밟게 되면 그만큼 발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 볼의 넓이인 6인치를 더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투포수강 거리를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메이저리그가 60피트 6인치에 1피트를 더해 61피트 6인치로 만들려는 실험을 독립리그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포수강 거리는 18.44m에서 30.48cm가 늘어나 18.75m가 됩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는 투포수강 거리를 왜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투수와 타자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에 앞서 한 가지 조치를 실행합니다. 공인구를 바꾼 건데요. 무게를 0.1온스, 즉 2.8g을 줄이고 탄성을 감소시킴으로써 375피트 타구를 기준으로 1,2피트가 덜 나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는 최근 메이저리그가 지나치게 홈런에 몰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인플레이 타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요. 실제로 경기당 평균 홈런은 2019년 팀당 1.39개에서 지난해 1.28개를 거쳐 올해 1.15개로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는 올해 한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이 좌우로 넓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계를 하다보면 좌우로 너무 넓게 잡아주는 주심 때문에 타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를 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박진감을 높이기 위해 볼렛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당 평균 볼렛은 지난해 팀당 3.39개에서 올해 3.29개로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메이저리그가 점점 더 투고 타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메이저리그의 평균 타율 2R 3푼 1위는 역대 최고의 투고 타저 해로 꼽히는 1968년에 2R 3푼 7위보다도 낮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저 기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메이저리그는 공이 잘 날아가지 않았던 데드볼 시대보다도 더 낮은 타율의 시즌인 겁니다. 평균 출루율 3R 9위 역시 1968년 2R 9푼 9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으로 그렇다 보니 평균 OPS 0.699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와중에 타율 4R 3푼 9위, 출루율 5R 4푼 3위, 장타율 0.818, OPS 1.36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신나간 선수도 있습니다. 물론 4월은 투수들의 힘이 넘쳐나는 때고 여름이 오면 타자들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4월 성적을 기준으로도 올해는 마운드의 높이가 15인치에서 10인치로 낮아진 1969년 이후 타율과 출루율이 가장 낮은 시즌에 해당됩니다.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가 되는 확률인 BABIP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2016년과 2017년 정확히 4R이었던 BABIP는 2018년 2R 9푼 5위, 2019년 2R 9푼 8위, 2020년 2R 9푼 1위로 2R 9푼 대를 유지하더니 올해는 2R 8푼 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2R 9푼에서 3R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던 메이저리그의 인플레이 타율이 2R 8푼 대로 내려앉은 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조치로 2년 연속 7개의 노이터가 나왔던 1991년과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 타율이 낮아진 데서 저는 스트라이크 존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볼렛을 줄이려다 보니 삼진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경기당 평균 탈삼진은 팀당 9.11개로 평균 9개인 시즌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존이 넓어지면 타자들은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수비 시프트가 점점 더 정밀해지면서 평균 타구 속도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BABIP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회전축과 회전 효율을 조정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술은 갈수록 투수에게 더 유리함을 주고 있고 오프너와 벌크가이, 탠덤 투수 등 새로운 마운드 운영법이 생기고 있는 것도 투구 타절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이에 메이저리그는 갈수록 투수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투포수 간의 거리를 바꾼다는 건 9이닝을 7이닝으로 줄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야구에 있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게 되더라도 그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바뀌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부치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7이닝 더블에더,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93년에 일어난 투포수 간 거리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마운드의 높이도 그렇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투포수 간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테오 앱스타인과 캥그리피 주니어 등이 있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실험과 활동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